요렇게 작은 방은 또 오랜만에 보네요. 얼굴 안나오게 찍을게요. 그래도 남양입니다 예를 봬에도. 정남양에 앞에 막힌거 없고 전세대출 가능하고 즉 4,500원 그니까 3m 22에 2m 88 고시원보다는 커서 침대도 못나요. 침대도 안들어가요. 여기는 수도세를 내셔야될것 같은데 근데 이제 말씀하신대로 어차피 고시원이야 3,40만원 하잖아요. 고시원보다 크고 청년맞춤형 대출 이자가 2% 중간대니까 고시원 갈바야 청년맞춤형 대출이 되면 이게 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. 쉽네요. 방이 크진 않지만 청년맞춤형 대출 해봤자 이자 10만원 내돈 그러면은 한 내돈 한 500 있으면 되잖아요 내돈 500 있으면 90% 대출이 되니까 4500에 관리비 6만원입니다. 4500에 관리비 6만원입니다. 그래도 여기가 남양이라 해는 잘 들어올거에요. 앞에 나무도 있고 지하철역하고도 멀지도 않고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